아 진짜 어떻게 이런 작업을 내가 해 할 수 있다 저도 결혼하면 우리 아내가 다 했을 줄 알았는데 우리 아내가 이런 걸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진짜 아 그리고 성질 낳고 내가 만들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못 할 수가 있냐고 이러면 여자라고 다 그거 할 수 없다는 착각을 하지마 막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하시는 분은 진짜 안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내가 미니어처를 다 만들고 앉아있고 스킬은 늘었으나 뭔가 그런 했는데 좀 억울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아닌데 이런 거 아 얘네 너무 빤듯하게 넣지 말고 막 섞어서 넣는 것 같아 섞어 넣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그냥 랜덤 해야지 오늘 블루건 넣었는데 블루건 진짜 좋은데 이게 순접이 그거 뿌려도 저거 칙칙 저거 재 안 뿌리면 잘 안 붙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열어줘요 아니 그냥 해도 돼요 그냥 그러면 다 쏟아져요 그리고 바람 다 나가는 데 안 먹고 싶어요 척 하자 한 번에 네모 열 에 어